행복한 영숙씨의 오늘을 더욱 빛나게 해줄 또 한 명의 길동무가 찾아왔습니다. 옛날에는 며칠은 걸러서 식혜해서 연 만들어서 또 그렇게 했는데 안녕하세요. 오늘 원장님. 안녕하세요. 이야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홍길 원장 김현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기다렸어요. 일단 우리 일하는 중이니까 뭐 하시는 거였어요? 고추장 담근. 아 얘기하시면 어떡해요. 고추장 담근을. 아 그러는 거였어요. 같이 좀 도와주시면서 얘기 나누시죠. 원장님 모시기 전에 우리가 이걸 끓여서 과정을 다 해놨어요. 아 그러셨군요. 네. 얘는 또 이제는 메주가루. 메주가루. 자비수원의 원장님도 들어왔어요. 원래 메주가 들어가는 건가요? 다 넣어요? 아니요. 고춧가루도 들어가요. 그리고 박아면 넣어도 돼요. 뜬네 잘나죠. 메주 내셔서 싹 나네. 그래서 용도 다 가면서 사실 나만 힘든 거 하고 있지? 아 그러세요. 제가 할까요? 항상 뭐 하면서 정말 힘든 거 하고 있어요. 내 돈 다 알고 있고 원장님이 가장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해요. 드디어 고추장이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는데요. 이거 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보겠습니다. 많이 찍었어. 좀 짜짜라면 해야 돼. 딱 된 것 같아요. 이 정도면. 너무 짜지도 않고 안 짜지도 않고 딱 좋아요. 딱 좋아 딱 좋아. 제가 잘 저어서 그런가 때깔 참 곱죠? 그럼 여기서 우리가 네. 제대로 맛을 봐야겠죠? 짜잔. 아이고. 짜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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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부어주고. 고소한 참기름에 알싸한 마늘고추장. 다른 반찬이 필요 없겠죠? 자 원장님. 자 바나나 킥. 아 그렇죠. 짜자 보세요. 제가 양보하겠습니다. 자 원장님. 자 원장님. 어때요? 맛있어? 최고예요. 맛있어. 다른 반찬이 필요 없어요. 많이 가져가신 애들은 조금 죽었어요. 그러게요. 좋지 말로. 아 더 드셨대요. 오오오. 떨어졌어 떨어졌어. 우와. 너무 맛있죠? 음. 음. 잘 만들었네요. 이거 한국이 맛있네요. 네. 좋은 날 만든 영숙 씨의 마늘고추장. 장맛을 보니 올해 운수 대통령은 따놓은 당사입니다. 하ons Wi Gel год so heila. 아까